안녕하세요. CAD 고인물입니다. 이번 오토 리습 영상은 텍스트 얼라인 허라이젠털, 텍스트 얼라인 버티컬의 약자인 tah, tav 문자들을 수직, 수평으로 정렬시키는, 가로 세로로 정렬시키는 그런 리습이 되겠습니다. 이게 2016 버전부터는 텍스트 얼라인 이라는 명령어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2015 버전 미만, 옛날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TA 명령어가 아마 안될거에요. 그래서 2015 버전 미만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리습을 사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예제를 드러났는데 왼쪽이 표를 구성하는 정답이 되겠고 예전에 중급편에 실습도면 3-1번을 일부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부분적으로 보여드려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우리가 카피 명령을 텍스트에 대해서 문자에 대해서 좀 잘못 쓰다 보면 이게 위아래가 안 맞고 수직이나 수평으로 정렬되지 않는 그런 모양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잘 되어있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그렇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 잘 되어있는 사례로 이렇게 바꿔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카드를 우상단에 띄우긴 하겠지만 2016부터는 TA 명령이 들어왔거든요. 즉 여기 노란색으로 보이는 명칭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왼쪽 표처럼 만들고 싶다면 TA 명령을 딱 입력하시면 텍스트 얼라인이라고 바로 떠요. 그래서 제 카드 보여드리겠지만 여기서 옵션을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O 엔터 하시면 이걸 수직으로 할 거냐 수평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수직과 수평이 OX 문제처럼 헷갈리실 텐데 왼쪽으로 이 모든 단어들을 노란색의 단어들을 정렬하고 싶다면 이 수직의 가상선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수직의 가상선. 즉 이런 형태의 가상선 여기에 맞게 정렬을 시키겠다. 그런 거라면 참조선이 새로 수직선이 있다라고 보시고 이 TA 명령의 옵션을 실행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는 그냥 스페이스바 치고 그 외에 정렬할 옵션을 선택하시면 되겠는데 오른쪽으로 하면 안되겠죠. 자 이게 이전에 실행했던 값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저는 이걸 왼쪽 L 하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만 정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노란색 기호 명칭 규격 단위 수량 비고는 다 어느 정도 돼 있단 말이죠. 약간 단위가 이 수평정렬에 안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자 어쨌든 노란색만 이렇게 윈도우나 걸치기 방법으로 딱 선택을 하시되 다른 것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TA 명령을 사용 방법을 먼저 보여드려요. 그래서 스페이스바 치고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할 거냐. 지금 이 해미석 흑자갈 바퀴나 소형고가 블록 포장 B 이게 왼쪽에 딱 이 셀 안에 칸 안에 잘 들어가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기준이 되는 이런 객체 문자 객체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미석 흑자갈 바퀴 이 놈을 딱 선택할게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점을 선택하라고 뜨는데 이게 만약에 직교 모드가 해지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트레치 하듯이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수직 정렬이니까 F8를 눌러서 직교 모드를 켜놓고 다음 점을 두 번째 점으로 딱 찍어주시면 왼쪽으로 정렬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선택한 게 이 왼쪽에 여백이 조금 남는데 오른쪽에 여백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러면 무부명령으로 세부적인 조정을 하셔도 돼요. M 스페이스바 P 엔터 하시면 방금 선택했던 모든 것들이 다 다시 한번 선택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스페이스바 한 번 치고 왼쪽으로 살짝 이렇게 F8 직교 눌러가지고 살짝 조정하셔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왠지 조정이 잘 안 된 듯한 느낌이 드네요. 세부적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근데 이게 2016 버전부터 TA 명령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TAV 리습이 한 리습 파일 안에 두 개의 명령어가 삽입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TAHTAV 리습을 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TA 명령하고 아주 사용 방법이 유사합니다. 근데 옛날 버전에서는 이 TAHTAV 이걸 사용하시라는 거 그래서 일단 노란색의 단어들이 왼쪽으로 잘 정렬이 됐고 수직으로 정렬이 됐으니까 그 외의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보시면 수평 정렬이 안 돼 있는 첫 번째 줄 아니 두 번째 줄에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문자들이 나오고 여기도 좀 정렬이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TAV 수직으로 정렬시킬 거라면 수직 참조선이 있다라고 보시고 TAV로 보통 수직 정렬을 먼저 해 주시는 게 나중에 편해집니다. 자 그래서 TAV 리습 실행시키고 객체는 문자들만 선택하시면 되기 때문에 선 객체에 해당하는 것까지 같이 선택하셔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늘색으로 보이는 이 4개의 객체를 선 포함해서 이렇게 딱 선택을 하시고 스페이스바 딱 누르고 나면 Left, 왼쪽으로 정렬할 거냐, 중심으로 정렬할 거냐, 오른쪽으로 정렬할 거냐 이걸 선택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괄호 안에 있는 게 기본 옵션이 되기 때문에 그냥 스페이스바 치면 Left, 왼쪽 정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바 딱 한번 치고 이 픽 포인트, 여기서 이제 TA명령하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지금 11.7제곱미터나 11.6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잘 정렬이 돼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정렬을 할 수 있는 기준 객체에 이게 왼쪽 자리맞춤으로 되어 있는 단어다 보니까 여기를 좀 확대하셔서 11.7이라는 숫자의 왼쪽 아랫부분 여기가 보통 이 문자에서는 약간의 오스냅이 걸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십자선이 이렇게 길게 되어 있으면 그 점을, 가상의 점을 찍기가 편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11의 왼쪽, 11의 아래쪽 부분 이쯤에서 한번 딴 클릭하고 나면 바로 이렇게 왼쪽 정렬이 된단 말이죠. 수평 정렬하는 거는 수직 정렬을 지금 했으니까 수평 정렬을 해야 될 것들이 또 여기서 이제 드러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 단위는 맞아 떨어지는데 이게 약간 수평이 각각의 줄에 대해서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수량까지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페이스바 한번 땅 치면 TAV 리습이 실행 되겠죠. 여기서 이제 윈도우나 걸치기로, 걸치기로 하다 보면 이 하늘색이 선택될 것 같으니까 제가 이쯤에서 윈도우로 이렇게 해서 선홍색의 문자들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딱 선택을 하고 그리고 스페이스바 치면 이 수량 같은 경우에는 이 왼쪽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량은 숫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오른쪽 정렬 맞춤하는 게 훨씬 그 시공자로 하여금 이 수량이 얼마만큼 많으냐 라는 걸 경각심을 알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left가 아니라 right로 변경하시고 그리고 right로 잘 변경되어 있는 이 문자 또는 숫자의 오른쪽 아래점을 선택하시는 게 이 오른쪽에 있는 비고란의 숫자하고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일자는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여기 203.4나 35.0도 괜찮으니까 기준이 되는 객체의 오른쪽 정렬로 수직 정렬을 맞추고 싶다면 이 4개의 숫자 중에 이 하나를 선수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35.0의 오른쪽 아랫부분을 이렇게 딱 때려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모든 게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됩니다. 이거 고무매트 포장부터는 지금 소수로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정수로 표현되고 있는 해미석 흑자갈 바퀴부터 꼬막돌 바퀴까지 이게 조경공사 포장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자연수 정수만 보여주고 싶다면 이 1에 해당하는 것만 이렇게 딱 선택하셔가지고 무부명령으로 살짝 직격해 놓고 이렇게 하셔도 시공자로 하여금 아 이렇게 숫자가 정렬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려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수직 정렬이 대부분 완성이 됐기 때문에 눈에 보시기에 어긋나는 이런 수평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잘 보일 겁니다. TA명령을 사용해도 되지만 TAH 리습도 같이 로드를 해놨으니까 TAH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제 찾아보는 거죠. 지금 보면 단이라는 이 글자 이 문자도 다른 지호명칭 규격 수량 비고에 비해서 살짝 아래쪽으로 빠져 있으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단위까지 선택을 해서 어떻게 이제 맞출 거냐 수평 정렬이니까 수평 정렬이란 건 X축에 이렇게 맞추겠다는 뜻이 되요. 그래서 여기 선택해서 스페이스바 땅 치고 픽 포인트는 어디로 맞출 거냐면 이 TA 왼쪽 자리 맞춤이나 하여튼 문자에 대한 오스너브는 보통 왼쪽 아랫부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평 정렬은 왼쪽 정렬이냐 오른쪽 정렬이냐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호라는 글자 또는 명칭이라는 글자의 왼쪽 아랫부분을 이렇게 딴 클릭하면 이 모든 게 딱딱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위 아래 여백이 조금 이상하다 싶다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무부명령어 M 스페이스바 P 엔터 하셔가지고 이거를 살짝만 이렇게 올려주시면 셀의 중심에 이제 맞게 되겠죠.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TAH 리습 실행시키고 여기 해미석 흑자관받기 그 다음에 규격 그 다음에 이 식자 이 세 개가 조금 이상해 보이니까 이 세 개만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윈도우 방법으로 11.7이라는 이 숫자까지 다 선택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픽 애드 선택을 추가할 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이렇게 다섯 개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 정렬을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해 놓고 스페이스바 땅 치고 1이라는 숫자 11.7 이렇게 십자선이 길면은 이 해미석 흑자관받기까지 세 개의 문자가 수평 정렬이 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1이라는 숫자의 왼쪽 아랫부분이나 11.7의 왼쪽 아랫부분이나 오른쪽 아랫부분이나 어차피 수평 정렬이니까 비슷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른쪽 아랫부분, 왼쪽 아랫부분 중에 마음에 드는 곳을 땅 선택하시면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이 돈만 잘 안 됐네요. 선택이 안 됐었나 봐요. 그럴 땐 그냥 불편해하지 마시고 하나만 수정하시면 되니까 무부명령어로 선택해서 이렇게 살짝 올려주면 표는 5와 10이라는 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형식이다 보니까 그래서 무부명령어도 자주 활용하신 것도 좋겠다. 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약간 이상하잖아요. 지금 보면 호박돌바퀴부터 1이라는 숫자까지는 다 수평정률이 맞아 떨어진 것 같은데 이 11.8을 여기 왼쪽에 있는 문자들과 맞추고 싶다면 TAH도 좋지만 방금 했던 것처럼 하나 선택하고 그냥 무부명령을 살짝 조정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도 훨씬 더 이루어질 것 같아요. 여기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도 기왕 하는 거 TAH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 이제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이렇게 포장 연계석 직선부터 미터 단위까지 71.1 77.1이라는 숫자까지 다 정확히 선택해서 스페이스바 땅 치고 포장 연계석의 왼쪽 아래점이나 이 십자선을 길게 해서 이렇게 땅 한 방에 찍어줄 것 그러면 이렇게 정확하게 맞게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왼쪽과 거의 차이가 없죠. 다만 제가 영상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 소수로 구성되는 것과 정수, 자연수로 구성되는 게 있다면 이 소수점 앞에 자리를 그래도 일치시켜주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TAH, TAV 리습 설명드렸습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